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의 일강 내용으로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이벤트 인터랙션 첫번째 강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내용은 이전에 외웠던 내용들을 활용 예제로써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예제에 대한 난이도가 높구요. 그리고 완성도가 있는 형식을 예제로써 활용할 예정이구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볼 첫번째 파트 예제는 1강과 2강의 준비를 해놨구요. 1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UI 형태를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예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그 메인 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때 자 이것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예제들을 챕터 3에서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형식의 포트폴리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갤러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구요. 자 화면을 감싸고 있는 큰 이미지 형식이 있는데 기존 예제에서는 준비하지 않았구요. 지금처럼 이제 기본적인 형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는 준비하지 않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섹션 0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이제 해당하는 타이틀 부분이 들어갈 거구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리사이즈 되는 요런 그 클릭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클릭으로 탭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UI는 버튼 클릭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번째 탭이 활성화가 되구요. 지금처럼 화면이 크다 보니까 지금 리사이즈를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다보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죠. 자 지금처럼 넘어가는 UI 형식을 볼 수가 있구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UI 형식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키보드 형식 키보드의 왼쪽 키보드와 오른쪽 방향키 지금처럼 이제 방향키를 가지고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키로도 지금처럼 UI가 활용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휠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작이 되면은 마우스 휠로도 이렇게 동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세가지 UI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모바일에서는 키보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휠 이벤트는 진행되지 않구요. 단순하게 클릭 이벤트로만 진행이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는 세가지 의형 그러니까 클릭 이벤트와 그리고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 휠 이벤트 세가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일강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예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타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가 만들 문서는 일강에서는 이런 모양들을 만들기 위한 스타일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구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시작 예제로 준비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폴더를 잠깐 보여드려 보면 자 일강의 스타트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리셋.css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스타일들이 여기 녹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html 노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이 스타일.css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css는 자 바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 패딩을 설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 설정 그 다음에 폰트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영역이 될 거구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html 노드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html 노드는 지금처럼 이제 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섹션이란 부분이 들어가 있구요. 자 섹션이란 부분 영역에는 각각의 지금처럼의 완성된 형식의 페이지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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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로딩이란 의미는 뭐가 되냐면 기본적인 이 클래스 형식에서 이 페이지가 지금 로딩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첫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지는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보게 되면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자 섹션 영역이 보이고 있죠. 이 전체 영역이 바로 이 섹션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섹션 클래스는 자 구성은 이제 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안에는 이제 타이틀이 지금처럼 차지하고 있죠. 타이틀이 4개가 차지하고 있구요. 그 다음 이제 어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이 탭에 대한 클릭, 자 클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영역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어사이드라는 부분은 자 이쪽 부분이 어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릭되는 부분들을 접근성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바로 어사이드 부분이 되구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클릭 UI에 해당이 되죠. 어사이드 부분 자 이 부분은 뭐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구요. 저는 이제 둥근 원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은 이렇게 DIV 영역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영역은 총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섹션은 전체 페이지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상위를 위치하고 있는 이 어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설계 자체는 굉장히 소규모의 개인적인 사이트를 만들어줄 때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전체 UI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개인 포트폴리오의 간단한 프로필 정도 아니면 작업한 결과물들을 알려줄 수 있는 개인 사이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때 어 플래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가지에 대한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제는 제이커리 형식으로 아니면 이제 다른 스크립트 UI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코딩 방식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16년 방식의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일단 이제 몇 가지 원칙만 준수해 나가시면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역량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과물로서 제시해 드리는데 충분히 이제 이 예제를 숙지하시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그래야지만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취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취업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가지의 기기에 대한 이런 적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희가 제이커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HTML 노드를 보시면서 CSS를 맞춰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페이지에 대한 기본 형식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자 이름은 섹션이라고 되어있죠. 섹션 요소를 사용하셔도 되시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섹션 엘레먼트에 대한 대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지션 위치는 지금처럼 자 릴레이티브 형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릴레이티브 형식은 자 위치에 대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보시게 되면 HTML 노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은 영역은 총 4가지의 노드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섹션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사이드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PRDB 노드가 있고 넥스트 노드가 있고 이렇게 4가지가 되어있는데 자 안쪽에는 페이지 형식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섹션의 형식에서 안쪽에 페이지 클래스를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는 포지션이 앱솔루트 요거는 이제 자 섹션 상위에 있는 노드로 정렬이 되는 그런 형식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섹션 그 다음에 자 페이지 안쪽에 로딩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섹션에 대한 로딩은 자 일단은 이제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형식은 이렇게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안보이게 처리를 한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스크립트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스크립트 형식을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2강에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자 해당하는 여기서처럼 리무브 클래스 로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CSS 처리를 지금처럼 로딩 클래스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자 페이지가 로딩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페이지가 완료가 됐다. 여기서처럼 페이지 완료가 되게 되면 호출되는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로딩 클래스가 없어졌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죠. 이러면 이제 안쪽에 섹션 1만 다시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안쪽에 있는 로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에 섹션 영역의 로딩 부분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이 되기 때문에 화면 상에는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페이지 부분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노드 부분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안쪽에 저희가 자 펑션의 두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레이아웃 부분에서 이렇게 된 부분에서 지금 해당하는 영역 자 참조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jQuery이고요. 섹션 안쪽에 페이지 부분에 해당하는 remove 클래스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보이게 한다. 로딩 부분을 없앤다. 로딩 부분이 없애졌다라는 것은 이제 보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는 자 페이지가 완료가 되면 로딩 클래스가 삭제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거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상호간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 영역 안에 자 페이지 영역 안에 타이틀 영역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는 일라인 블록으로 이렇게 가로 형식으로 잡아놨고요. 패딩은 60 픽셀 0 0 50 픽셀 자 이런 방식 계산하는 것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거는 16 곱하기 2.5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이 단위는 픽셀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에 25 픽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웨이트는 300 정도니까 얇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들은 제가 요런 것들은 챕터 2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구글 폰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챕터 2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당하는 300에 대한 지원 폰트가 있죠. 이 부분은 구글 폰트를 설명을 드릴 때 챕터 2에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라는 이렇게 원하는 폰트를 지정을 해 준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타이틀 부분까지 코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섹션 1 자 나머지 부분들은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요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이드 어사이드 하단 버튼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어사이드는 두 번째 파트 어사이드는 위치를 항상 고정시키기 위해서 자 포지션은 픽스드를 위치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35 픽셀 그 다음에 버튼은 하단 위치에 차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20 픽셀 이렇게 고정된 UI를 만들 때는 픽스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해 드린 부분이고요. 어사이드 부분을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위치를 해보면 여기 아래쪽에 위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UL 형식은 뭐 저희가 기본적인 UI UL 형식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마진은 마진은 0이고요. 그 다음에 패딩 0 자 논으로 이렇게 타입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I 부분 자 어사이드의 LI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시는데 자 어사이드의 UL의 LI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시긴 되시는데 자 일단 이제 지금처럼 어떤 의미가 있는 요소에 접근을 할 때 요거는 이제 코딩에 대한 어떤 법칙은 없습니다. 사실 법칙은 없는데 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내용들은 상위 경로를 삭제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LI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UL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LI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삭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는 뭐 코딩을 할 때 상식적인 부분이 되는데 자 페이지 배 부분이 이게 누락이 되면 중간 경로가 누락이 되면 요 타이틀 속성이 좀 애매모호해진다 이랬을 때는 기입을 하는 것들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스 형식들은 그 중요 요소들은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 요소들은 생략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작업 방식이 되죠. 요거는 뭐 코딩 하시는 분의 그 나름의 방식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떤 법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일라인 블럭 일라인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 가로 형식으로 당연히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번 형식대로 이렇게 정렬이 될 거고요. 자 A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접근성 텍스트를 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탭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리더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리더기가 뭐 읽어드릴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딩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룰과 같은 거죠. 자 안쪽에 있는 어사이드 부분에 li a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자 이쪽에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들었고요. 자 기본적인 스타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margin은 10 픽셀 자 위대는 12 픽셀 height는 12 픽셀 자 이런 식으로 높이 지정까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텍스트 인덴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0 픽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자 접근성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 텍스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ckground는 샵 222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죠. 자 보더 radius 부분은 자 웹킷에 보더 radius 는 50%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사파리 형식의 내용이 될 거고요. 상위 브라우저들은 요런 식으로 자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자 만들어진 부분이 이렇게 원 형식으로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된 영역이 됐을 때는 색상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aside li의 a가 되는데 활성화되는 형식이 이렇게 온클래스 이렇게 온클래스가 지정이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바로 활성화된 의미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완성된 예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쪽에 보게 되면 item이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이 바로 li 부분이 되는데 클래스가 이게 item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a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a 하위에 있는 영역은 색상이 8ac007 그러니까 온에 대한 영역의 css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background는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희가 직접 aside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 직접 마킹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li 부분에다가 직접 이렇게 브라우저 창에다가 이렇게 디버거 창 보는 방법은 저희가 챕터 1에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걸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하시거나 아무래도 이제 검색을 하시는 것들이 구글링하는 것들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온이라고 마킹을 하시면 색상이 변경되면 저희가 CSS를 제대로 제작하신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버 영역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aside li a 후버 마우스 올린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만들 단계죠. 그래서 이제 preb 라든지 지금처럼 next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전 그 다음에 다음 버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버튼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포지션이 앱솔루트 앱솔루트로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톱은 50%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패딩은 10 픽셀에 16 픽셀 이렇게 해서 영역을 지정해 놨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고요. 얼라인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자 비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 rgba 자 rgba에 대한 속성들은 어 챕터 1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기본 강좌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점 4 정도 자 검정색을 의미하게 되죠. 자 rgb 포기법을 보게 되면 rgba에 여기서 이제 red green blue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되죠. opacity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의 40%의 불투명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흠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트랜지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동작상에서 웹킷 트랜지션 여기서는 이제 모든 요소에 대해서 0.5s 그 다음에 요거는 브라우저 맞춤 형식의 프리픽스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상위 브라우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넥스트 버튼과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버튼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보면 영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간략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비는 자 일단은 자 레프트는 마이너스 100 픽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프리비어스 버튼은 아예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자 넥스트 버튼은 초기 값이니까요. 레프트는 라이트가 되죠. 라이트는 자 마이너스 75 픽셀 이렇게 해서 오른쪽 영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 다 안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영역이 아예 안 보이죠. 넥스트 프리비어스도 안 보이고 넥스트도 안 보이고 영역이 이제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어떤 활성화 값을 갖게 되면 그러면 프리비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레프트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자 활성화된 값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러면 활성화되면 알기대로 이렇게 온 클래스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활성화되게 되면 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자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라이트 값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는 0이다. 이렇게 보면 자 물론 저희가 이제 이건 스크립트로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스크립트로 적용되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다시 한번 이전까지의 스타일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처럼 활성화된 영역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어사이드의 리온은 지금처럼 이제 스크립트로 활성화될 부분들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전 버튼에 온 클래스 다음 버튼에 온 클래스도 스크립트로 추가될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활성화된 영역들은 저작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새로 고침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트 버튼만 온이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라이트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도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도 넥스트 버튼에다가 제가 더블클릭하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강제로 추가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전 버튼은 안 보이지만 다음 버튼은 온 클래스로 보이는 거죠. 이전 버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온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지금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스크립트 상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컨트롤 btn 안쪽에 지금처럼 preb add 클래스 온 nex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스크립트 상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next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로 추가된 영역들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정리해 나갈 시간이 되는데요. 자 A형식 그 다음에 자 next의 A형식은 여기다가는 뭐 글자 색상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미지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 자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건을 한 번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쭉 내리다 보면 일순간이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게 어느 순간에 사려지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누르려고 노력을 할 경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810 정도로 이걸 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PC와 PC가 아닌 단계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배운 미디어 커리 있죠. 미디어 커리를 보게 되면 자 맥스 위드 뭐뭐 이하의 해상도가 되죠. 맥스 위드가 자 810 해상도 라고 했을 때 자 이랬을 때에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10 픽셀 이하의 해상도에서는 선택 리스트 선택 버튼이라고 하죠. 선택 버튼이 삭제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안쪽에 보게 되면 자 어사이드 어사이드의 자 ul의 a가 전체 영역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바일과 모바일이 아닌 기준 자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자 모바일 PC 해상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PC 해상도에서만 선택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지금 만든 예제를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810 정도 해상도 810 정도 해상도면 요건 사라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서 지금 확인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정도의 해상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된 UI를 만들기 위한 기초과정 기초 스타일이 됐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